세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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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DS1 마이크 프라오리나 차례, 서울 북한산 문수봉 포토불입니다. 입감되시는 곳 계시면 주파수 145320, 주파수 145320에서 수신합니다. 입감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는 DS1 마이크 프라오리나 차례, 서울 북한산 문수봉 포토불 신호입니다. 예예, DS1까지 수신했고요. 신호는 59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사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DS1 마이크 프라오리나 차례, 북한산 문수봉 포토불입니다. 네, DS1 마이크, 오프론, MFC, 여기 DS1 탱고, 골프탱고입니다.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내셔서 그런지 소리가 찌그러져서 잘 보이스 카피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여기는 DS1, MFC, 여기는 DS1 탱고, 골프탱고, 서울 구로입니다. MFC, 여기는 DS1 TGT, 탱고, 골프탱고, 서울 구로입니다. 국장님 보이스가 되게 많이 신호가 세서 그런건지,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그러신건지 좀 많이 소리가 찌그러져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이스 카피하기가 많이 좀 힘들긴 한데요. 아까 그 504, 아 506에서 출신하는거 잠시 워칭했구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현기 등에서 다시 시크 내시길래 한번 더 응답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이 추우실 텐데, 제가 어떻게 신지 궁금하네요. MFC, 여기는 DS1 탱고, 골프탱고, 서울 구로입니다. 이 날은 에이 여기